물속에 잠긴 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 풍류당 보라사부와 함께 소리하면 물속에 잠긴 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풍류당 AI 샤방이 저를 잡고 싶은가요? 그럼 종로 낙원동 풍류당 문을 두들겨주세요. 자, 같이 불러보실까요? 수요 풍류당이 부르는 물속에 잠긴 달입니다. 물속에 잠긴 달은 물속에 잠긴 달은 물속에 잠긴 달은 잡을 뜨거 터고도 잡을 뜨거 터고도 못잡고 우륙박에 못잡고 마음속에 뜬 마음은 든마음은 마음속에 뜬 마음은 ahora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어 comun원습에 물을 내라 물 속에 잠긴 탈은 물 속에 잠긴 탈은 잡을 뜨거 터고도 못 잡고 잡을 뜨거 터고도 못 잡고 잡을 뜨거 터고도 못 잡고 마음속에 튼 마음은 마음속에 튼 마음은 당근은 알 듯하고도 알 듯하고도 목어를 내라 목어를 내라 한 번 더 하고 후렴 붙여드릴게요. 물속에 잠긴 타른 시작! 물속에 잠긴 타른 잡을 뜨거 터고도 못 잡고 잡을 뜨거 터고도 못 잡고 마음속에 든 마음은 어허허허허 마음속에 든 마음은 어허허허허허허 알 듯 저고도 알 듯 저고도 물을 내라 물을 내라 물속에 잠긴 타른 물속에 잠긴 타른 소리도 이기지 물속에 잠긴 타른 지م이 물속에 잠긴 타른 성화가 나났네 성화가 나났네 성화가 나났네 그러면 얼른 침 안개서 깊고 지금 줘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